인조가죽으로 만들어진 니트로 만들어진 가죽은 아까 신발 이거 보시듯이 니트 자체로 니트 자체의 외피에 코팅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여기로 공을 차면 이 실은 가죽에 비해서 견디질 못해서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요 그거를 막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 니트 자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신발에 힘이 없죠 힘이 없어서 어퍼 표면을 코팅 처리를 하지 않으면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축구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학적 처리를 해서 신발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에 보이는 면 이 면은 전부 다 화학적 코팅 처리를 한 거예요 그 안쪽에 얇은 니트가 있는데 니트는 이런 식으로 얇게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팅을 처리했기 때문에 신발의 형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은 만들어졌어요 문제는 뭐냐 형태는 만들어졌는데 발에 성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천연가죽처럼 자연스러운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 코팅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발에 밀착을 시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밀착을 시키냐 최대한 발에 붙도록 모든 니트 계열의 축구화들은 이 밴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밴드를 밴드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발에 밀착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초창기 프라임 니트 축구화들의 실패 원인들이에요 끈이 없는 형태로 신발을 만들었더니 끈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신발을 신고 벗는 것 자체가 불편해 왜냐 안 벗겨져야 되니까 안 벗겨지려고 그러면 벗는 것 자체가 불편하겠죠 안 벗겨져야 되니까 내가 어떤 형태로도 벗을 때 불편해 안 벗겨져야 되니까 벗겨지는 게 힘들면 반대로 신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신는 것도 힘들고 벗는 것도 힘든 신발인데 거기에다가 벗겨지지 않도록 여기를 타이트하게 조왔어 조왔는데 인조 가죽으로 이거를 좁게 해놓고 나니까 사람에 따라서 발에 피가 안 통해 프라임 니트들이 그 다음에 아무리 신어도 단단하게 어퍼를 형성시켜 놔서 발이 좁형에 내 신발 핏감이 내 발과 일치감이 없어 그래서 프라임 니트를 포기를 한 거예요 퓨어 컨트롤 모델들이 결국엔 다 퇴출이 됐어요 그리고 나온 게 이건데 신발끈을 집어넣고 어퍼의 텐션을 조절을 하고 끈을 집어넣어서 밀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밀착이 그래도 잘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조 가죽 축구화들이 홀드성이 높은 대신에 발에 밀착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인조 가죽 축구화들에는 신발에 이것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거는 벌어졌죠 이렇게 많이 신어서 이거는 장기간 신어도 벌어지지가 않아 벌어지지가 않는데 대신에 이 신발에 라스트와 발이 안 맞으면 계속 안 벌어져서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 차이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